반갑습니다. 뉴욕케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왕이면 돈도 좀 벌고 싶고 좋은 곳에 투자를 해서 내가 성공도 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도 좀 갖고 싶고 또 남들보다는 좀 앞선 정보를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서 좋으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보시고 뉴욕케다리쌤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퓨처미트. 퓨처미트 미래고기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너희께 생각하면 미래에 먹는 우리들의 음식의 대책거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진지가 수년이 됐고 한국의 대기업들도 지금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하고 있고 보스톤이나 벤처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열리게 됐다라는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래의 식품은 된장, 고추장 먹겠죠. 김 먹을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또 한우 분명히 먹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먹는 것만큼 계속해서 먹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그런 영향,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영향, 그리고 나라마다 농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벌어지게 되는 식품에 있어서 희소성이라는 부분도 생기게 될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경작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나오거나 또 우리가 키우는 소돼지가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계량이 되거나 또 소모에 대한 부분보다는 분명히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래의 식료품은 지속가능성과 혁신적인 기술 및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부합하는 식품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미래 식료품에 대한 특징 한번 짚어볼까요? 식물 기반의 식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물 기반의 식품은 동물성 성분을 대체하는 식물성 재료, 즉 두부 같은 게 대표적일 수도 있겠죠. 이 식물성 재료를 중심으로 한 제품입니다. 이런 식품은 채식주의자 및 비건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죠. 현재 환경친화적이고 건강적인 대안으로 인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인공육류 및 배양육이라고 있습니다. 배양육이라는 건 길러서 먹는 고기라는 개념인데 인공육류라는 것도 있죠. 인공육류와 배양육은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도 고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즉 두부고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지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기초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술은 동물 복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포 기반 육류 생산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고기의 맛과 질감을 재현하는 연구까지도 진행이 되고 현재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유전자 조작 식품이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자 개조 기술을 사용해서 작물의 성장과 내성, 영양성 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작물의 수확량을 증가시키거나 해충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조작 식품에 대한 윤리적인 얘기들도 문제가 되기는 좀 합니다. 환경적인 이슈들도 존재하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기능성 식품이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은 건강과 외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가 가치를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예를 든다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또 있고요. 영양보강식품, 천연추출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비자들은 건강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기능성 식품에 관심을 현재 많이 가지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및 자동화,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기술은 농업 및 식품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이 현재 역할을 잘하고 있죠. 자 좀 더 깊이 지금서부터 들어갑니다. 미래의 고기는 기존의 동물 기반 육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산되는 고기를 의미합니다. 주로 식물 기반과 세포 기반의 기술로써 사용이 되며 생산이 됩니다. 지속 가능성과 동물 복지 개선과 환경 보호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 거라는 겁니다. 식물 기반의 미래 고기는 식물성 자료와 재료들을 사용해서 고기와 굉장히 유사한 맛과 질감, 추잉이죠. 심는 맛에 대한 영향을 제공하는 기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식물 기반의 미래 고기의 제품으로는 대두, 밀, 옥수수 등의 식물성 단백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물성 고기 대체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식물성 단백질과 다양한 섬과물을 조합해서 육류와 고기 맛과 유사한 맛의 질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세포 기반의 미래 고기가 있습니다. 즉 셀을 연구를 해서 퓨처의 미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포 기반의 미래 고기는 동물의 근육 세포나 줄기 세포를 채취해서 이를 인공적으로 배양을 하고 생산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을 도살, 즉 죽이지 않고도 고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동물 복지 문제와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세포 기반의 미래 고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아까 제가 언급한 배양육이라고도 불리우며 앞서서 설명한 배양육의 원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미래 고기는 다양한 이익과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동물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축 사육과 도축 과정에서 동물들에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지만 미래 고기의 생산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죠. 가축의 사육은 온실가스의 배출과 땅과 물의 이용, 비료 및 먹이 생산 등으로 인해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미래 고기의 생산은 이러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배양육 또는 인공 육류는 현대 과학 기술과 기술을 사용해서 동물 조직이나 세포를 인공적으로 재생하고 키우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은 식량 생산과 동물 복지 개선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고 현재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양육, 배양육이라는 것은 결국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고기라는 소리입니다. 이 배양육은 일반적으로 여러 절차를 통하게 돼서 생산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초기에 세포를 끄집어냅니다. 육류 생산에 사용될 동물들의 근육 세포나 줄기 세포 등을 채취합니다. 이러한 세포는 동물을 해치지 않고도 생체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유전자가 튼튼하고 건강한 세포들만 끄집어낸다고 그러죠. 꺼내서 줄기 세포와 근육 세포를 통해서 배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포 배양을 두 번째로 하겠죠. 채취한 세포를 영양매체에 배양을 합니다. 이 매체에는 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 영양소, 호르몬 및 성장인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포를 필요에 따라서 분할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성장을 시키는 거죠. 배양된 세포는 특정 조건과 환경에서 세포분화 및 성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포는 근육 조직으로 발전을 하여서 실제 육류와 유사한 세포 구조와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조직이 구성이 되겠죠. 즉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시작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땅에다가 실을 뿌려서 실을 뿌린 줄기가 나오면서 뿌리가 생성이 되고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연상하시면 똑같은 거죠. 조직 구성, 세포가 적절한 성장을 거쳐서 육질로 발달을 하게 되면 이를 구성하면서 실제 육류와 비슷한 형태로 형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는 근육 조직, 지방 조직 등이 형성이 되고요. 마블링도 더 많이 넣어서 맛있게 보이겠다 싶으면 마블링도 더 누민되는 거고 그러면서 육류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형성된 조직은 수확 및 가공되어서 식품으로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육류를 제조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유사하지만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도 육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과 동물복지에 아주 이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배양육은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식품의 생산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은 지구상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가축사육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 자원소모 및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배고기, 한우고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좋은 유연자만 뽑아서 제3의 고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축사육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 온실가스의 배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지역적인 어떤 타겟, 문제되는 것, 동물보호가들로부터 타겟이 되고 블레임을 받는 것,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고기를 만들어서 유통기관에 대한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아프리카에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돈을 버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이것이 미국에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고기인 배양육의 일반 판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2020년 배양육의 판매를 허용한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스트코, 말테감은 미국 농무부라고 붙어있는 스티카, USDA 스티카 보실 겁니다. 그런데 USDA 스티카가 21일에, 많이 보고 있는 미국 농무부에서 21일에 업사이드 푸드와 굿미트 등 배양육 스타트업 두 곳에서 생산한 세포배양 닭고기의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판매 허용은 그동안 실험실 단계에 머물렀던 배양육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스타트업,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배양육은 소, 닭 등의 가축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얻은 고기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동물 줄기세포를 배치를 해서 접종한 다음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면서 세포수를 늘리는 배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줄기세포의 고기의 질감과 모양을 흉내내서 가공을 하고 포장을 하고 패키지를 만들면서 진짜 고기와 같은 질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지금 보고서들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월3저널에 따르면 전세계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육류 대기업과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은 약어로 VC,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배양육 개발과 생산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도 하고요. 컨설팅 업체에서의 에이틱헌이라는 것은 2040년, 그럼 얼마나 남았죠? 15년에서 17년 남았습니다. 배양육 시장이 자그마치 4,500억 달러, 즉 한어로는 533조 원 규모로 전체 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시장의 35%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같으신 분들은 마장동의 고기 판매의 35%는 배양육으로 판매가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맨하탄의 정육 및 시장에서의 35%는 배양육을 옥션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년 후에는 전세계 고깃집의 3분의 1이 그 이상이 배양육으로 팔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야 고모님, 이모님 삼겹살 2인분 더 주세요가 아니라 배양삼겹살 2인분 더 주세요 추가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의 기술력으로 전통적인 육류와 경쟁할 수 있느냐라는 관건입니다. 즉 맛은 똑같겠죠. 하지만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고배고기, 한우고기에 등심 주세요, 삼겹살 주세요, 오겹살 주세요 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또 할 수 있겠느냐. 처음엔 못하겠죠. 그렇지만 시대가 또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나요? 값은 저렴한데 맛은 더 좋고 건강에 더 좋은 배양육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영국의 BBC는 굿미트, 싱가포르의 현지 공장의 세포배양 닭고기 생산 규모는 일주일에 2kg에서 3kg 수준이라고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생산량을 환산하면 1.04톤에서 1.56톤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세계 육류 생산량의 3억 5천만 톤과 변조에 비교하면 어려울 정도로 적은 양은 사실입니다. 높은 생산 비용과 판매 가격도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LP통신에 따르면 업사이드나 굿미트 모드 현재까지 가격을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시작이니까. 업계에서는 1파운드, 얼마인가요? 452g입니다. 즉 600g이 안되는 1파운드당 최대 20달러, 즉 2만6천원에 팔리는 고급 유기농 닭고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앞서가는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하나솔루션, 롯데, CJ제일제당, 대상 어떤 회사들인가요? 다 대기업입니다.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이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은 펀드를 조성해서 대체육과 배양육에 투자를 하거나 관련 스타트업 지분을 직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솔루션은 기후테크의 일환으로 미국의 핀레스푸드와 한국내의 다나그린 등 대체육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VC, 아까 말씀드렸죠? 벤처캐피털, VC들도 배양육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포배양에 있어서 성공을 하고 선보였었던 독도새우라고 있습니다. 닭새우라고도 있죠? 굉장히 인기가 높고 클린하고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자라니까 맛있고 비싸고 귀하고 독도새우를 선보였던 배양육 스타트업 셀미트라는 곳에서는 벌써 174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지난달 시리즈A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NHK, 벤처투자, 유경PSG 자산운영, 스트롱벤처스를 포함해서 신규로 NH벤처투자, 젠팅벤처, 대우당헬스케어 등 한국 국내외 투자사들이 제일 많이 또 아주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산 동물 세포를 활용해서 배양육을 개발하는 셀코아는 소풍벤처스의 시드투자를 유치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유의미한 배양육 개발 성과를 낸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고 티센 바이오팜은 살아있는 세포와 기능성 바이오 잉크를 사용해서 배양육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개발기업이라고도 합니다. 티센의 기술은 고깃결과 마블링이 구현된 덩어리 형태의 배양육을 대량 생산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회사 이름들을 깊이 또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부분 배양육은 대체육에 있어서의 기술적 문제로 덩어리가 아니라 다짐육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덩어리 형태의 배양육 생산은 차별점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독도새우의 배양육으로 관심을 받았던 이 세미트는 케이비아 시제품을 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케이비아 아시죠? 철갑상어 케이비아. 바다에 플랜 다이아몬드라고 수식을 붙이고 있는 케이비아는 1kg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합니다. 그러나 철갑상어의 알이라는 점에서 산채로 상어에 배를 가르거나 일부 잔인한 방법으로 어약하는 사례가 나타나 윤리적인 문제가 되고도 있죠. 세미트는 새우의 세포와 해저류 추출물을 결합해서 대체 케이비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미트 측은 동물 복지를 지키면서 해양 오염수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배양육 스타트업인 스페이스 F는 꾸준히 시제품을 또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배양육으로 만든 소세지,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시제품을 발표하고 있고 식육의 전문가, 유통 대기업 담당자 등을 통해서 시식회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스페이스 F의 측에 따르면 시식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양육과 신선육과의 맛과 차이, 식감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고 또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름을 계속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눈치채셨죠? 그렇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알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인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던 분야.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저는 앞서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는 시대까지는 살 수 없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안 가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 뿐만이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시다. 그리고 또 내가 이에 대한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과 비즈니스의 분야가 되시지 않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많이 조사하시고 공부하시고 이에 따라서 관심을 한번 가져와 보시기를 우리 뉴욕기다리쌤을 통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조금 어려우셨습니까? 그래도 간단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함께 알람 설정해 두시고요. 늘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자주 뵙겠습니다. 구독 신청도 놓치지 마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